좋아 좋아 순이 좋아 짠짠짠 어우 제끼! 뭐하러 불렀어 오늘? 아 저번에 배달 특급 시키고 오늘은 뭐하러 왜 불렀는 거야? 수출을 맞춰서 맞추면 바로 퇴근 어! 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월은 가정의 날인데 기념일 5개 되기 5초 시작! 스승이날 어버이날 가정이날 어린이날 다시 제작팀 한 번만 나 진짜 씩 가고 싶어 한 번도 안 했었잖아 지금 퇴근 한 번만 오케이! 시작! 아 어버이날 스승이날 가정이날 어린이날 아! 손가락 4개밖에 없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도대체 그거 너무ốt 저작팀! 난 이거 다 채웠으니까 보내주면 안 돼? 노 ! 크 fades. Topado 길에 제작해자 이 러넸 아 오늘 세계인의 날 다문나 십제하는데 수원시대 대표입니다! 수원이가 어떻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feh supers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헌이의 댄스타임 의심하지 마 세계인의 날 기념 제 13회 수헌씨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avage 팀 중 자 그 의왼 정사정 시도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정가경 씨 정가경 씨 안녕하세요 정씨였습니다 제가 지금 반갑습니다 오늘 정가경 씨가 수원시 다문화축제를 위해서 공연날에 오셨는데요 오늘 무슨 곡을 부르시나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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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 좋아 짠짠짠 여러분 옆에서 들으니까 완전 소름돋아요 진짜 잘해요 수원이로 제가 3인 씨를 좋아 좋아 수원! 수원의 원! 원 탑은? 기대된다 위! 2분입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이 완태 완태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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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 화이팅! 와우 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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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분다 오늘 여기 수원에서 그냥 가기 성하장아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헬로우 나이스 미치우 다자오 워시 황구어 고쇼 워시하우 수우시 하자이 마실대 와따시아 강국 토르토가스 도주 러시고 오네가 이시마 호텡 데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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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편인데 노래 잘 듣고 있어요 귀여워요 아니 그거 있다던데 수원이를 위한 삼행시 벌써 팔았구나 그게 준비 되셨죠? 네 오늘 여기에서 수 수수께끼 하나 내드릴까요? 원 원하시는 선물 있으세요? 어 있어요 네 이쁜 숙행이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오마이갓 저거? 제가 준비했어요 어른도 와야돼 역시 연예인이 달라 수원이 좋게 화이팅 좋겠냐 여러분 혹시 수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수원이 알고 계십니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안녕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우 90도 폴더 인사를 해줬어요 수원 주님 오늘은 수원이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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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을 살지요 수원이와 함께해요 챙챙챙챙 귀요미 수원이 수원수원 수원의 친구 좀 좋아 수원이 좋아 수원이와 함께해요 수원수원 수원의 수원이 골짝골짝 수원을 사랑해요 좋아 우리의 친구 내 이름은 나는요 수원이 내 이름 수원이 챙챙챙챙챙 내 이름 수원이 챙챙챙챙챙 내 이름 수원이 챙챙챙챙챙 수원을 살지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